아 있네요 진짜 당시나 앵콤하실 때 할까요? 저기 아버지 대만 나희랑이죠? 네 알겠습니다 오 인기 살아있네 살아있다 나희랑 가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저기 펜크로 회장님 결혼하겠다는 펜크로 회장님께서 네 결혼하시고 회장님 뭐하십니까? 나 유 랏 나 유 랏 알겠습니다 자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황수미 가수가 그 이름은 CS 그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갈거야 여기 그 뒤쪽에 플레이카드가 저쪽에 맨 끝에 붙어있어요 오렌지 있죠 그쪽에 플레이카드가 아주 멋지게 붙어있는데 오늘 멋지게 정말 두 손을 불러드릴겁니다 자 그 이름은 CS 황수미 가수 무시겠습니까? 박수 한 번 크게 주의해주세요 네 그 이름은 황수미 황수미가 불러드립니다 그 이름은 GS 박수 하나 그 이름은 한 번 이렇게도 사랑했던 당신이 없는 게 지금은 어디 가고 당신을 찾고 있는 보고 싶어 그리워서 오늘도 불러보는 낯설지 않은 일을 그리우지에서 아, 아, 아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아 그렇게도 사랑했던 당신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고 당신을 찾고 있는 보고 싶어 그리워서 오늘도 불러보는 낯설지 아 사랑하는 일을 그득이 그득이 아니 저 넌 헉 남쪽 꼬리 내 계승사 불러드리는 거 홍수미가 불러드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무릎으로 갈 곳 도망가세요 아주 아세요 내가 찾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사撃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기다려도 웃지 않는 사람아 난 몰래 울리도 하였지만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미워서도 아니야 싫어서도 아니야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무릎으로 갈 곳 도망가세요 아주 아세요 내가 찾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사撃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기다려도 웃지 않는 사람아 난 몰래 울리도 하였지만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미워서도 아니야 싫어서도 아니야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원적으론 불안할 거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풍심해 가슴님 네 행복하십시오